안녕하세요 고언이예요 얘는 뽐이예요 다들 고언TV 잘 보고 계시나요? 네 잘 보고 계신다고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른 분 누구예요 정말 고언TV는 언제 뿅 나갈지 모르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제 편의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밖에 한번 보여드릴까? 물웅덩이 원앤홀이 느낌이야? 예쁘다 초기 봐봐요 빨리 찍어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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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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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될까요? 그럴래? 아 이게 케미 생각보다 무겁네 네 예림이가 진짜 좋아하겠다 진짜 그리고 여기는 약간 흰진 언니랑 리부님 여기도 체리죠 리부언니는 감자칩 좋아하는 진짜 저는 골랐어요 언니가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래요 이건 맛있지 않아요? not bad 이거 흔들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뭐가 또 깔려있어가지고 아 나 좋아하고 깔린 것 같아요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이번에는 채원언니의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기대된다 먹어봅시다 입에 넣자마자 음이에요? 넣자마자 맛있다 아 이거 뭔데? 냄새가 성류가 나요 그거 약간 그치? 성류가 맛 땡 따 약간 미녀는 땡 그거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약간 그런 맛에 알갱이 든 거? 근데 나 사실 양차고 나와가지고 아 거짓 리뷰 거짓 거짓 리뷰 믿을 수 없어요 결론은 둘 다 성공을 한 것 같은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대때가 날아간다 박슬언니 몇 마리지? 박슬언니 몇 마리지? 응 내가 잘 찍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샌더리 치킨이에요 여기 이 집 오 하슬언니가 왔던 곳 어? 이 양산데 양 어 맞아 이거 양산데 양 샀어? 누가 샀지? 하슬언니가 왔던 양 가게 하슬언니의 발다치기 따라가고 UNDT sondern 하슬언니 넘으려 너무 추워 하슬언니 하들아 진짜 커요 fed US 천사야? 천사요 여덟 어딨어냐고 첫 where 동제대 cot 어etermined 초 오틱 엑소 엑소 마но Kenn 지금 드려ansa 어떡해 이건 뭐지? 이건 초콜릿인가? 아 여기 물가가 진짜 비싸요 봐봐요 뭘 보라는 거죠? 2만 원이? 넘고 이러는 친구들은 이제 10만 원이 넘는겨 근데 저는 이 초콜릿이 굉장히 맛있는 거 같아요 초콜릿? 어 야 귀엽다 귀엽다 이거 이거 예쁘다 무섭다 진짜 웃을 거 같아 무섭다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똑같아요 진짜 똑같이 움직여 너에 이끌려서 들어왔어 매력적이야 진짜 어우 똑같이 생겼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예요 언니 어우 야 진짜 똑같이 생겼어 귀엽다 어우 짱 귀여운데? 귀여워 와아 어머 student 어머bbeут thrust 어머 어머 먹 aggreg이 오는 거 takie 어머 어머 이거 어머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너무 등거롭지 않아요? 어머 어머님 이거 약간 체리같은데? 체리야! 체리 뭐해? 이렇게 써 전이진 언니 전이진을 만났다 헉! 근데 이거 짱 부드러워요 만져보세요 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전이진! 귀엽다 이 토끼 이 토끼는 약간 조금 살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만하고 완전스럽게 날게 짠 거울이 좀 거울이 이것은 약간 옛날에 이런 거 유닛을 때 어렸을 때 우리 집에도 있었지? 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 이거는 그거 안 되는 거 오 잘 어울린다 다음 머리 이걸로 어? 동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다음 머리 이거 바이킹 바이킹 머리 신경 많네 신경 많네 끝 끝 끝 끝 재밌는 각이다 아이솔란드 와서 느낌이 어때요? 아이솔란드 와서 느낌이 어때요? 저희 어 근데 되게 많이 춥다 그래가지고 엄청 걱정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서울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엄청 깨입어서 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원래 입는 옷? 네 엄마가 샀어요 엄마가? 네 언니는 핑크색 뭐 약간 이런 건 별로인 것 같아요 뭐 약간 이런 건 별로인 것 같아요 조헌이는 원래 좋아하는 컬러가? 제가 핑크를 좋아하고 보라색도 좋아하고 그러면 옷 살 때 핑크랑 보라색 위주로? 옷 사는 건 별로 근데 옷 샀는데 약간 노란색 이런 게 많이 많아요 핑크도 너무 좋아해요 볼리비아 혜씨는? 저는 검정색 검정색이랑 회색 그리고 흰색 약간 이런 색이 좋아해요 근데 영상실에서 약간 형광 연두색 형광 핑크 이런 거 많이 보여요 응 요즘 약간 색깔을 조금 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를 가요 응 최근에 산 옷은 볼리비아 혜씨 어? 거기 온다고 얇은 패딩 쿠키 같은 걸 샀어요 응 이건 언니 또 입었어? 오늘 안 입었어요 아 뭐야 언니 또 오늘 입고 있어 얇은 패딩 쿠키 왜 안 입었어요? 아니요 오늘 안 입었어요 네 이거야 이거야 오늘 입 잘 크로즈인 나레이션 크로즈인 나레이션 크로즈인 나레이션 입이 역 걸어서 근데 막 이렇게 지금 한 번 연습해 뭐해? 지금 한 번 연습 안 돼요 지금 아직 보여드릴 수 없어 뭐하니까 뭐하니까 대신 얘기죠 네 언니 나레이션은 언니만의 색깔을 솔직히 가사 모르지 볼리비아 혜씨 태양 같은 부대 나 따뜻한 계절 아니 지금 아 따뜻한 계절 아 따뜻한 계절 이런 거 없어 아니 아니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오랜만에 누가 질문을 해가지고 헹بي 진짜로 Perhaps